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샤이토스 이제 나는 존재해 그 날 저부터 달빛이 모을 때 세상을 놓칠 듯 밟는 퀄리스 더 스테이예 샤드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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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편한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고맙고 언제나 매우 18위 곁에 제가 있을 테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잠시만! 너 표시를 왜 다 빠져? 아무 말이에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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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형! 송! 송! 일단 빨리 거zech! 아 이거 딱 갔다가 여기서 잘 먹었다가 연호야 이거 잘 안 섞였는데? 이거 어떻게 섞여? 이 날 잘 섞인다 이 날 잘 섞인다 6시 0 G 지금 2시 0 5 시작 Blog 독특하는 파트 오아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달라의 오 같이 같이 오겠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하하하하 와하하 아필נו 왜이래 How are you guys? 왜이러오 저희 왜이러세요 이럴때 killed 배로 낼까요? 일단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아 이거 왜 웃는거야 아 아파 아 아파 에이 여기 누워야 돼 아 곧바람 펴고 뭐하죠? 뭐해? 내 얼굴로 이럴 때 신고하자 손이 신고 걔 있어? 뭐해 먹지 마 뭐하나? 소리가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좋습니다 사래요? 사라고 있어요? 자 이게 쉽지 않 자 또 칼 고체를 준비한 이후 여기에 헤리티티 멤버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산이 해산물 남의 해산물 좋아하니까 해산물 좋아하니까 너 잘생긴 건 알겠는데 해산물 좋아해서 산이 해산물 좋아해서 산이 그 다음에 버섯홍중이형 버섯마리마냐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으영이가 우영이가 밥 차려주는 거 컨셉이 됐나 봐요 이렇게 차량에 안녕 유나야 안녕 저기에 특별히 준비할 게 있어요 뭐죠? 네 우리 AT&D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더 열심히 무대 잘하고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귀엽냐? 야 세윤이 사실 어머니 뭐야! 이러고 형, 저 지금 나갈게요? 허락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느라 한참 이 영상에서 만나요. 벽역 소리 안 했어? 상완아, 너 나 믿지? 넌, 넌 나 지쳐. 아 제발! 너가 나 지켜라, 정군돌. 이따 와. 알았어. 이따 와. 뭐해? 야 너 혼자 하지 마! 왜? 아 이거 열어봐. 이쪽 방에서 나오지 마. 다시 나와! 너무 싫어, 나 안 할래. 진짜로 제발. 패러다이스에 가는 그런 느낌. 어... 룸메이트. 둘이 며칠인지 몰라. 유노 씨는요? 저는 꽃 사진이에요. 꽃? 꽃. 꽃 예쁘죠. 근데 그대가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씨는 뭐 설렌 거 있나요? 저 설렌 거요? 나한테 설렜지, 너는. 그렇죠. 유노한테 자주 설레죠. 왜요? 유노는. 어... 제가 안 놀아주면 삐져요. 맞아. 진짜로? 제가 순대 1층 침대고, 유노가 1층 침대거든요. 둘이 같이 침대. 유노가 이제 차단 놀자 하면 내가 아, 피곤해. 쉴래? 이러면은 음... 이렇게 삐져요. 아니, 제가 평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뭐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근데 산이가 평소에 멤버들보다는 이제 숙소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편이에요. 티끌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차단 같이 놀자 하는데 나 잘건데 삐져요. 진짜 강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삐지면 어떻게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아, 알았어. 자, 이러면 좋아. 이러면 마이 룸메이트 산이에게 안녕하신가 최고로 높은 상 최상 카드를 잃어버려서 L4 용지로 다시 쓰는데 이것만 L4 용지가 티나서 밟힌다. 올해도 같은 방을 쓰는 멤버로서 더 많이 서로 챙겨졌던 것 같아서 좋다. 저번이랑 달라진게 있다면 투어도 가고 그렇지. 데뷔하고 해외도 많이 가봐서 가고서 올해가 아마 같은 방을 좀 덜 썼나 싶어 아쉬워. 기억이 나. 항상 열심히 2019년 같이 달려줘서 너무 고마워. 힘든 일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기대해. 어, 기대해. 하루하루 관광했으면 좋겠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많이 잘 부탁해. 우린 나 홀로 지대가 아닌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니까. 아, 되게 기분 좋아진다. 만! 만! 잘! 2020년도 화이팅! 좋겠죠? 2020년도 화이팅! 2020년도 화이팅! 2020년도 화이팅! 2020년도 화이팅! 우리 99라인은...